1. 자기소개 및 관심사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닉이에요. 저는 28세이고 미국에서 왔습니다. Hey, I'm Nick. I'm 28 and I'm from the USA. 무슨 일이야, 꼬마야? 저는 LA에서 온 음악 애호가 닉입니다. What's up, Petty? I'm Nick, a music lover from LA. What's up, Petty? I'm Nick, a music lover from LA. What's up, Petty? I'm Nick, a music lover from LA. 안녕, 뷰띠. 여기 닉은 미시카이자 열렬한 여행자입니다. Hi, Petty. Nick here, a foodie and an avid traveler. Hi, Petty. Nick here, a foodie and an avid traveler. Hi, Petty. Nick here, a foodie and an avid traveler. 안녕하세요. 저는 닉이에요.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가요? 안녕 패티. 난 닉이에요. 피트니스 괴물이자 기술 애호가입니다. 헤이 페디. I'm Nick. 피트니스 프리 캔다 테크 인투지에스트. 인삿말 닉. 28세. 은 사진과 자연 하이킹을 좋아합니다. 안녕 쁘띠. 여기 닉은 영화광이자 커피 중독자입니다. 안녕 쁘띠. 여기 닉은 영화광이자 커피 중독자입니다. Hi, Petty. Nick here, a movie buff and a coffee addict. Hi, Petty. Nick here, a movie buff and a coffee addict. Hi, Petty. Nick here, a movie buff and a coffee addict. 에야디아, 저는 게이머이자 요리사 지망생인 닉이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Yo, I'm Nick, a gamer and aspiring chef. How about you? Yo, I'm Nick, a gamer and aspiring chef. How about you? Yo, I'm Nick, a gamer and aspiring chef. How about you? 무슨 일 있어, 꼬마야? 책벌레이자 개를 사랑하는 닉이입니다. What's good, Petty. Nick here, a bookworm and dog lover. 여기요, 모험을 사랑하는 음악가 닉입니다. Hey, Nick here, a musician with a love for adventure. Hey, Nick here, a musician with a love for adventure. Hey, Nick here, a musician with a love for adventure. 안녕 뷰띠. 저는 스포츠 팬이자 피트니스 매니아인 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이에요. 천문학 속으로 가끔 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잘 지내요. 꼬마, 여기 닉은 해변의 호가이자 서퍼입니다. 무슨 요리야? 패티? 여기 음식 블로거인 닉이 있습니다. 안녕 뷰띠. 코딩을 좋아하는 기술 전문가 닉입니다. 안녕 뷰띠. 코딩을 좋아하는 기술 전문가 닉입니다. 닉 here, a tech geek who loves coding. 하이, 페디. 닉 here, a tech geek who loves coding. 하이, 페디. 닉 here, a tech geek who loves coding.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사랑하는 패셔니스타 닉입니다. 사소한 인사. 식물을 키우는 부모이자 자연을 사랑하는 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이에요. 즉흥적인 여행을 즐기는 뮤지션입니다. 요, I'm Nick, a musician who enjoys spontaneous road trips. 요, I'm Nick, a musician who enjoys spontaneous road trips. 무슨 일이야? 꼬마야? 여기 닉은 커피 중독자이자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안녕 뷰띠 야외 요가를 좋아하는 피트니스 마니아 닉입니다. 하이 페디, 닉 히어, 아 피트니스 프리크 후 러프스 아웃도어 요가 하이 페디, 닉 히어, 아 피트니스 프리크 후 러프스 아웃도어 요가 하이 페디, 닉 히어, 아 피트니스 프리크 후 러프스 아웃도어 요가 안녕하세요. 저는 닉 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영감을 구합니다. 하이 페디, 닉 히어, 아 피트니스 프리크 후 러프스 아웃도어 요가 하이 페디, 닉 히어, 아 피트니스 프리크 후 러프스 아웃도어 요가 하이 페디, 닉 히어, 아 피트니스 프리크 후 러프스 아웃도어 요가 이자 애니메이션 에오가인 닉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관심이 있나요? 안녕 뿌띠, 살사와 힙합을 사랑하는 댄서 닉입니다. 무슨 일 있어 꼬마야? 여기 닉은 작가이자 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삿말 28세의 닉은 본래 야생동물 사진작가입니다. 닉은 28세의 닉은 본래 야생동물 사진작가입니다. 안녕 뷰띠. 여기 빈티지 비닐 수집가인 닉이 있습니다. 즐겨찾기가 있나요? 안녕 뷰띠. 닉 here, a vintage vinyl collector. 안녕 뷰띠. 닉 here, a vintage vinyl collector. 안녕 뷰띠. 닉 here, a vintage vinyl collector. into cooking and experimenting with recipes. 헤이 페디, I'm Nick. into cooking and experimenting with recipes.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술 전문가이자 앱 개발자인 닉입니다. ibilidad. 닉. 늙 here, a vintage vinyl collector. 여기요. 장거리 운전을 좋아하는 자동차 매니아인 닉이입니다. 무슨 요리야? 패티, DIY 매니아이자 공예가인 닉이입니다. 무슨 요리야? 패티, 닉이입니다. DIY 매니아이자 공예가인 닉이입니다. 무슨 요리야? 패티, 닉이입니다. DIY 매니아이자 공예가인 닉이입니다. 안녕 뿌띠. 여기 닉은 새로운 트레이를 탐험하는 것을 즐기는 등산객입니다. 하이 페디, 닉 히어, 하이크로 인조이즈 익스플로링 뉴 트레이입니다. 하이 페디, 닉 히어, 하이크로 인조이즈 익스플로링 뉴 트레이입니다. 안녕, 사소한, 저는 영양을 사랑하는 피트니스 트레이너 닉이입니다. 하이 페디, 닉 히어, 하이크로 인조이즈 익스플로링 뉴 트레이입니다. 하이 페디, 닉 히어, 하이크로 인조이즈 익스플로링 뉴 트레이입니다. 하이 페디, 닉 히어, 하이크로 인조이즈 익스플로링 뉴 트레이입니다. 요, 저는 닉 히어, 야생동물 애호가이자 주목받는 사진가입니다. 요, I'm Nick, a wildlife enthusiast and aspiring photographer. 요, I'm Nick, a wildlife enthusiast and aspiring photographer. 무슨 일이야? 꼬마야? 여기 닉은 언어 학습자이자 다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안녕, 뷰띠. 여기 재즈 음악 애호가인 닉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장르가 있나요? 하이 페디, 닉 히어, a jazz music lover. any favorite genres? 하이 페디, 닉 히어, a jazz music lover. any favorite genres? 하이 페디, 닉 히어, a jazz music lover. any favorite genres? 사소한 인사, 전략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 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이에요. 하이 페디, 닉 히어, a gamer who enjoys strategy games. 하이 페디, 닉 히어, a gamer who enjoys strategy games. 하이 페디, 닉 히어, a gamer who enjoys strategy games. 안녕하세요. 저는 닉이에요. 정원 가꾸기와 나만의 채소 재배하기. 하이 페디, 닉 히어, a gamer who enjoys strategy games. 하이 페디, 닉 히어, a gamer who enjoys strategy games.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 블로거 닉입니다. 당신을 흥분시키는 기술 트렌드가 있나요? 하이 페디, 닉 히어, 닉 히어, 닉 히어, 닉 히어, 닉 히어, 닉 히어. 무슨 일 있어, 꼬마야? 경험을 중시하는 미니멀리스트 닉입니다. 하이 페디, 닉 히어, a gamer who enjoys experiences. 하이 페디, 닉 히어, a gamer who enjoys experiences. 요, 저는 닉이에요. 비치 발리볼 선수이자 수상 스포츠 매니아입니다. 요, I'm Nick, a beach volleyball player and water sports enthusiast. 요, I'm Nick, a beach volleyball player and water sports enthusiast. 무슨 일이야, 꼬마야? 여기 팟캐스트 중독자인 닉이 있습니다. 어떤 권장사항이 있습니까? 안녕 뷔띠. 여기는 차 감전 자리입니다. 무슨 일이야, 꼬마야? 팟캐스트 중독자인 닉HERE, 닉 히어. 내 권장사항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야, 택캐스트 중독자인 닉히나요? 무슨 일이야, 칭해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야, 꼬마야? 무슨 일이야, 꼬마야? 당신이 즐겨 마시는 음료는 무엇입니까? 안녕, 사소한. 저는 웰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피트니스 트레이너 닉입니다. Hey Petty, I'm Nick, a fitness trainer with a passion for wellness. Hey Petty, I'm Nick, a fitness trainer with a passion for wellness. Hey Petty, I'm Nick, a fitness trainer with a passion for wellness.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리를 좋아하는 산악자전거 라이더 닉입니다. How's it going? Nick here, a mountain biker who loves the thrill. How's it going? Nick here, a mountain biker who loves the thrill. How's it going? Nick here, a mountain biker who loves the thrill. 여기요. 여기 자연사진 작가인 Nick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Hey Nick here, a nature photographer. Ever tried photography? Hey Nick here, a nature photographer. Ever tried photography? 안녕 뷰띠. 여기는 음악 프로듀서인 닉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무엇입니까? Hi Petty, Nick here, a music producer. What's your favorite genre? Hi Petty, Nick here, a music producer. What's your favorite genre? 사소한 인사, 창의력을 사랑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닉입니다. Greetings Petty, Nick here, a graphic designer who loves creativity. Greetings Petty, Nick here, a graphic designer who loves creativity. Greetings Petty, Nick here, a graphic designer who loves creativity. 무슨 요리야? 패티? 여기 음식평론가인 닉이 준비 중입니다. What's cooking? 패티? Nick here, a food critic in the making. 안녕 사소한 저는 방황하는 여행자 닉입니다. 꿈에 목적지가 있나요? Hey, Petty. I'm Nick, a wanderlust driven traveler. Any dream destinations? Hey, Petty. I'm Nick, a wanderlust driven traveler. Any dream destinations? Hey, Petty. I'm Nick, a wanderlust-driven traveler. Any dream destinations? Yo, 저는 Nick이에요. 올빼미와 몽상가, 별관찰 모험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Yo, I'm Nick, a night owl and stargazer. Ever been on a stargazing adventure? Yo, I'm Nick, a night owl and stargazer. Ever been on a stargazing adventure? Yo, I'm Nick, a night owl and stargazer. Ever been on a stargazing adventure? 2. 일상생활과 문화 비교 안녕, Petty. 저는 Nick이에요. 저는 뉴욕에서 왔습니다. Hey, Petty. I'm Nick. I'm from NYC. Hey, Petty. I'm Nick. I'm from NYC. Hey, Petty. I'm Nick. I'm from NYC. 나는 도시생활의 분주함을 좋아합니다. I love the hustle of city life. 당신도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있나요? Do you enjoy fast-paced lifestyles, too? Do you enjoy fast-paced lifestyles, too? Do you enjoy fast-paced lifestyles, too?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뉴욕 피자이다. My favorite food is New York pizza. My favorite food is New York pizza. 우리 음식 교환하는 게 어때요? How about we do a food exchange? How about we do a food exchange? How about we do a food exchange? 당신의 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나와 공유해보세요. Share your country's favorite dish with me. Share your country's favorite dish with me. Share your country's favorite dish with me. 문화 행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I'm curious about your cultural celebrations. I'm curious about your cultural celebrations. 참석을 추천하고 싶은 독특한 축제가 있나요? Any unique festivals you'd recommend attending? Any unique festivals you'd recommend attending? Any unique festivals you'd recommend attending? 나는 문화적 다양성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I find cultural diversity fascinating, don't you? I find cultural diversity fascinating, don't you? 패티, 당신의 하루 일과에 대해 말해주세요. 패티, tell me about your daily routine. 패티, tell me about your daily routine. 패티, tell me about your daily routine. 집에 흥미로운 전통이 있나요? 나는 다양한 문화적 규범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문화적 규범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전에 여러 곳을 여행해 본 적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을 저와 공유해 보세요. 나는 항상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언어로 된 문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언어와 문화는 서로 얽혀 있죠. 패티, 당신이 즐겨 먹는 위한 음식은 무엇인가요? 나는 포근한 비 오는 날의 편안함을 찾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비 오는 날이나 맑은 날? 저는 영화광입니다. 목록에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함께 가상영화의 밤을 계획해 봅시다. 나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문화에는 전통 예술 형태가 있나요? 당신의 문화에는 전통 예술 형태가 있나요? 당신의 문화에는 전통 예술 형태가 있나요? 패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 이야기는 항상 미소를 가져다 줍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는 항상 미소를 가져다 줍니다. 나는 우리 도시의 숨겨진 보석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우리 도시의 숨겨진 보석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고향에는 숨겨진 보석이 있나요? 당신의 고향에는 숨겨진 보석이 있나요? 닉네임은 항상 독특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렇죠? nicknames always tell a unique story, right? 패티, 별명은 어떻게 얻었나요? 패티, how did you get your nickname? 나는 긍정적인 기운을 굽게 믿습니다. I'm a firm believer in positive vibes. 당신에게 기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brings you joy and positive energy? What brings you joy and positive energy? What brings you joy and positive energy? 이전에 문화 교류 행사를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ever tried a cultural exchange event before?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it could be a fun experience. 패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유형은 무엇인가요? 패티, what's your favorite type of music? 음악은 문화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고 믿습니다. music connects people across cultures, I believe. 함께 공동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Let's create a collaborative playlist together. 춤을 추거나 콘서트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Do you enjoy dancing or attending concerts? Do you enjoy dancing or attending concerts? Do you enjoy dancing or attending concerts? 패티, 좋아하는 책 있어요? 패티, do you have any favorite books? 패티, do you have any favorite books? 패티, do you have any favorite books? 좋은 책 추천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은행 должен 원하는 공으로 돌아오なん Anyway. A good book recommendation is always appreciated A good book recommendation is always appreciated In order of feeling of learning, 워라베레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일상의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믿습니다. 패티 씨, 매일 하는 의식이 있나요? 패티, do you have any daily rituals? 패티, do you have any daily rituals? 내 것에는 진한 커피 한 잔이 포함되어 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 당신의 취향은 무엇입니까? 저는 웃음이 최고의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코미디언이나 공유하고 싶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나요? 패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휴식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는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산책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어때요? 휴식을 위한 자연 또는 도시 풍경? 3. 취미와 함께하는 활동 제안 안녕 패티, 언제 한번 같이 요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이 패티, how about trying cooking together sometime? 하이 패티, how about trying cooking together sometime? 하이 패티, how about trying cooking together sometime? 여기 닉, 주말 하이킹을 원하시나요? 패티? Nick here, fancy a weekend hike, 패티? Nick here, fancy a weekend hike, 패티? Nick here, fancy a weekend hike, 패티? 패티, 댄스 수업에 참여할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패티, ever thought about joining a dance class? 패티, ever thought about joining a dance class? 패티, ever thought about joining a dance class? Nick이 들러요. 새로운 박물관을 탐험해보자. 패티 Nick dropping by, let's explore a new museum, 패티 Nick dropping by, let's explore a new museum, 패티 Nick dropping by, let's explore a new museum, 패티 안녕하세요 패티, 저와 함께 사진 찍을래요? Hey, Petty, wanna join me for photography? Hey, Petty, wanna join me for photography? Hey, Petty, wanna join me for photography? Nick이 체크인 중이에요. 영화의 밤, 당신과 나만? Nick checking in, movie night, just you and me? Nick checking in, movie night, just you and me? Nick checking in, movie night, just you and me? 패티, 사이클링 데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티, what's your take on a cycling date? 패티, what's your take on a cycling date? Nick이 우리에게 도자기 수업 데이트를 제안해요. 아늑한 북클럽은 어때요? 패티? How about a cozy book club, 패티? 닉 위 아이디어. 새로운 언어를 함께 배우자. 닉's idea. Let's learn a new language together. 닉's idea. Let's learn a new language together. 패티, 살사 수업으로 분위기를 띄워보자. 패티, let's spice it up with a salsa class. 패티, let's spice it up with a salsa class. 패티, let's spice it up with a salsa class. 닉이 우리에게 페인팅 세션을 제안했습니다. 닉's suggesting a painting session for us. 닉's suggesting a painting session for us. 닉's suggesting a painting session for us. 패들보드를 타본 적 있나요? 패티, 갑시다. Ever tried paddle boarding, 패티? Let's go. Ever tried paddle boarding, 패티? Let's go. Ever tried paddle boarding, 패티? Let's go. 패티야, 동네 펍에서 퀴즈를 풀어볼까? Hey, 패티, trivia night at a local pub? Hey, 패티, trivia night at a local pub? Hey, 패티, trivia night at a local pub? 여기 닉, 노래방에 밤 들어가셨나요? 패티? Nick, here. Karaoke night, you in, 패티? Nick, here. Karaoke night, you in, 패티? Nick, here. Karaoke night, you in, 패티? 경치 좋은 소풍은 어때요? 패티? How about a scenic picnic, 패티? How about a scenic picnic, 패티? How about a scenic picnic, 패티? 패티, 이번 주말 방탈출 챌린지? 패티, escape room challenge this weekend? 패티, escape room challenge this weekend? 패티, escape room challenge this weekend? 니귀 아이디어, 보드게임 클럽에 가입하자 니크스 아이디어, let's join a board game club 니크스 아이디어, let's join a board game club 니크스 아이디어, let's join a board game club 두 사람을 위한 요가 세션이요? 패티, 관심 있는? 요가 세션 for two, 패티? interested? 요가 세션 for two, 패티? interested? 요가 세션 for two, 패티? interested? 안녕하세요 패티, 주말 자동차 여행은 어때요? 안녕하세요 패티, 주말 자동차 여행은 어때요? 하이 패티, how about a weekend road trip? 하이 패티, how about a weekend road trip? 하이 패티, how about a weekend road trip? 패티, 암벽등반을 시도해 본 적 있나요? 갑시다 패티, ever tried rock climbing club? let's go 패티, ever tried rock climbing? let's go 패티, ever tried rock climbing? let's go 패티님, 포근한 커피숍 데이트 어때요? how about a cozy coffee shop date? 패티 how about a cozy coffee shop date? 패티 how about a cozy coffee shop date? 패티 Nick we idea, live 음악 공연에 참석하자 Nick's idea, let's attend a live music gig Nick's idea, let's attend a live music gig Nick's idea, let's attend a live music gig 패티 패티, 요리 수업 모험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패티, up for a cooking class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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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이 체크인 중이에요, 조깅하러 갈까요? Nick checking in, let's go for a jog Nick checking in, let's go for a jog Nick checking in, let's go for a jog 신뢰 스카이 다이빙을 해본 적 있나요? 패티, 흥미롭지 않나요? 패티, 와인 시음회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패티, what's your opinion on a wine tasting date? 패티, what's your opinion on a wine tasting date? 패티, what's your opinion on a wine tasting date? 여기 이닉, 우리 집에서 포트럭 저녁을 먹나요? Nick here, potluck dinner at my place? Nick here, potluck dinner at my place? 사진 산책은 어때요? 패티? How about a photography walk, 패티? How about a photography walk, 패티? 패티, 새로운 보드게임 카페에 도전해보자 패티, let's try a new board game cafe 패티, let's try a new board game cafe 패티, let's try a new board game cafe Nick we idea, 근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둘러보자 Nick's idea, let's explore a nearby farmer's market Nick's idea, let's explore a nearby farmer's market Nick's idea, let's explore a nearby farmer's market DIY 공예의 날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패티 Interested in a DIY crafting day, 패티? Interested in a DIY crafting day, 패티? Interested in a DIY crafting day, 패티? 안녕하세요 패티, 비치발리볼 경기 어때요? Hey, Petty, how about a beach volleyball match? Hey, Petty, how about a beach volleyball match? Hey, Petty, how about a beach volleyball match? 빈티지 쇼핑을 제안하는 Nick Nick proposing a vintage shopping spree Nick proposing a vintage shopping spree Nick proposing a vintage shopping spree 요리 대회를 고려해 본 적 있나요? 패티? Ever considered a cooking competition, 패티? Ever considered a cooking competition, 패티? Ever considered a cooking competition, 패티? 패티,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티, what's your take on a bike ride together? 패티, what's your take on a bike ride together? 패티, 패티, what's your take on a bike ride together? Nick, 이 영화 마라톤을 제안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무엇입니까? Nick suggesting a movie marathon, your favorite genre? Nick suggesting a movie marathon, your favorite genre? 라이브 코미디 쇼에 참석하자, 패티? 패티, let's attend a live comedy show, 패티 Let's attend a live comedy show, 패티 Let's attend a live comedy show, 패티 패티, 댄스 클럽에 가보는 건 어때? 패티, how about trying out a dance club? 패티, how about trying out a dance club? 패티, how about trying out a dance club? 여기 Nick, 퍼즐에 도전해 보세요 Nick here, let's attempt a puzzle challenge Nick here, let's attempt a puzzle challenge Nick here, let's attempt a puzzle challenge 주말 카약 모험은 어때요? 패티, how about a weekend kayaking adventure, 패티 패티야, 초콜릿 만들기 수업을 들어보자 패티, let's try a chocolate making class 패티, let's try a chocolate making class 패티, let's try a chocolate making class Nick 위 아이디어,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탐험해 보세요 Nick's idea, let's explore a food truck festival Nick's idea, let's explore a food truck festival Nick's idea, let's explore a food truck festival 사진 보물찾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패티 안녕하세요 패티 일몰 그림 그리기 시간 어때요? 하이 페디 how about a sunset painting session 주말 벼룩시장 방문을 제안하는 닉 Nick proposing a weekend flea market visit Nick proposing a weekend flea market visit Nick proposing a weekend flea market visit 패티 가상현실 아케이드를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갑시다 패티, ever tried a virtual reality arcade? let's go 주말 캠핑여행은 어때요? Nick ? How about a weekend camping trip, Nick? Nick이 체크인 중이에요. 탈출시를 정복하자. Nick checking in. Let's conquer an escape room. 4. 일상 영어 표현 및 회화 연습 안녕 뷰띠. 지금까지 하루 잘 보내고 계시나요? Hi, Petty. How's your day going so far? 여기 Nick. 가장 좋아하는 주말 활동은 무엇입니까? Nick here. What's your favorite weekend activity? Nick here. What's your favorite weekend activity? Petty. 저녁에 어떤 흥미로운 계획이라도 있나요? Petty. Any exciting plans for the evening? Petty. Any exciting plans for the evening? Petty. Any exciting plans for the evening? 안녕하세요, Petty. 새로운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Hey, Petty. Do you enjoy trying new restaurants? Nick이 체크인 중이에요. 당신이 즐겨 먹는 위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Nick checking in. What's your go-to comfort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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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ty. 최근에 읽은 책 중 가장 좋은 책은 무엇인가요? Hey, Petty. What's the best book you've read recently? 안녕하세요, Petty. 야외 모험을 좋아하시나요? 여기 닉, 어떤 음악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닉 here, what music genres do you love? 닉 here, what music genres do you love? 패티, 외국 요리를 만들어 본 적 있나요? 패티, ever tried cooking a foreign dish? 패티, ever tried cooking a foreign dish? 패티, ever tried cooking a foreign dish? 안녕하세요 패티, 마음에 드는 여행 목적지가 있나요? hey, 패티, any favorite travel destinations in mind? hey, 패티, any favorite travel destinations in mind? hey, 패티, any favorite travel destinations in mind? 안녕, 뿌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hi, 패티, what's your all-time favorite movie? hi, 패티, what's your all-time favorite movie? hi, 패티, what's your all-time favorite movie? 닉이 체크인 중이에요. 미술 전시회를 좋아하시나요? Nick checking in, do you enjoy art exhibitions? 패티,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나요? 패티, do you have a favorite coffee shop? 안녕하세요 패티, 당신이 꿈꾸는 휴가지는 어디인가요? hey there, 패티, what's your dream vacation spot? hey there, 패티, what's your dream vacation spot? hey there, 패티, what's your dream vacation spot? 여기 닉, 가상 게임의 밤은 어떻습니까? Nick here, how about a virtual game night? Nick here, how about a virtual game night? 패티, 매일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나요? 패티, any tips for staying positive daily? 패티, any tips for staying positive daily? 패티, any tips for staying positive daily? 안녕 띠띠, 당신의 아침 루틴은 어떻습니까? Hi, Petty, what's your morning routine like? Hi, Petty, what's your morning routine like? Hi, Petty, what's your morning routine like? Nick이 체크인 중이에요. 퇴근 후에는 어떻게 휴식을 취하시나요? Nick checking in, how do you unwind after work? 패티, 라이브 콘서트에 가본 적 있나요? 패티, ever been to a live concert? 안녕, 사소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Hey, Petty, what's your favorite type of cuisine? 안녕하세요, 패티님. 등산로를 좋아하시나요? Hi there, Petty, do you enjoy hiking trails? 여기 닉, 추천하는 멋진 팟캐스트가 있나요? Nick here, any cool podcasts you recommend? Nick here, any cool podcasts you recommend? Nick here, any cool podcasts you recommend? 패티, 아침에는 차와 커피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패티, do you prefer tea or coffee in the morning? 안녕, 사소한, 완벽한 주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What's your idea of a perfect weekend? Hey, Petty, what's your idea of a perfect weekend? Hey, Petty, what's your idea of a perfect weekend? 안녕, 쁘띠. 공유하고 싶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나요? 안녕, 쁘띠. 공유하고 싶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나요? 닉이 체크인 중이에요. 당신의 애완동물은 무엇입니까? 닉이 체크인 중이에요. 당신의 애완동물은 무엇입니까? 닉이 체크인 중이에요. 당신의 애완동물은 무엇입니까? 패디님,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쉬는 걸 좋아하시나요? 패디, do you like to stay active or chill? 패디, do you like to stay active or chill? 안녕하세요, 패디. 공개할 숨겨진 재능이 있나요? hey there, 패디. any hidden talents to reveal? hey there, 패디. any hidden talents to reveal? hey there, 패디. any hidden talents to reveal? 안녕, 패디. 마지막으로 몰아서 본 쇼는 무엇인가요? hi, 패디. what's the last show you binge watched? hi, 패디. what's the last show you binge watched? 여기 닉. 올해의 흥미로운 목표가 있나요? Nick here, any interesting goals for the year? 패디, 가상요리 도전은 어때요? 패디, how about a virtual cooking challenge? 안녕, 사소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hey, 패디. what's your favorite season and why? hey, 패디. what's your favorite season and why? hey, 패디. what's your favorite season and why? 안녕하세요, 패디. 재미있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나요? hi there, 패디. any funny childhood stories? hi there, 패디. any funny childhood stories? hi there, 패디. any funny childhood stories? Nick이 체크인 중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운동 루틴은 무엇입니까? Nick, checking in. what's your favorite workout routine? 패디, 다가오는 주말에 어떤 흥미로운 계획이라도 있나요? 패디, any exciting plans for the upcoming weekend? 패디, any exciting plans for the upcoming weekend? 패디, any exciting plans for the upcoming weekend? 안녕, 사소한, 여러분의 Guilty Flash 간식은 무엇인가요? Hey, 패디. what's your Guilty Pleasure Snack? 안녕, 뷰띠. 해변이나 산의 분위기를 즐기시나요? Hi, 패디. do you enjoy beach or mountain vibes? Hi, 패디. do you enjoy beach or mountain vibes? Hi, 패디. do you enjoy beach or mountain vibes? 여기 닉.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종류는 무엇인가요? Nick, here. what's your favorite type of dessert? 패디, 이전에 언어 교환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패디, ever tried a language exchange before? 안녕하세요, 패디. 당신이 좋아하는 멋진 취미가 있나요? Hey, there. 패디, any cool hobbies you're into? 안녕, 뷰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휴식 방법은 무엇입니까? Hi, 패디. what's your favorite way to relax? 닉이 체크인 중이에요. 좋아하는 어린 시절 게임이 있나요? Nick, checking in. any favorite childhood games? 패디, 좋아하는 음악 종류가 있나요? 패디, do you have a favorite type of music? 패디, do you have a favorite type of music? 패디, do you have a favorite type of music? 안녕, 사소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무엇인가요? Hey, 패디, what's your most used emoji lately? Hey, 패디, what's your most used emoji lately? Hey, 패디, what's your most used emoji lately? 안녕하세요, 패디.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나요? Hi, there. 패디, any unique talents you have? 여기 닉,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꼬마님? Nick, here. How do you handle stress? 패디. Nick, here. How do you handle stress? 패디. Nick, here. How do you handle stress? 패디. 패디, 목록에 꼭 봐야 할 영화가 있나요? 패디, any must watch movies on your list? 패디, any must watch movies on your list? 패디, any must watch movies on your list? 안녕, 사소한, 가장 좋아하는 운동음악은 무엇입니까? Hey, 패디, what's your favorite workout music? Hey, 패디, what's your favorite workout music? 패디, what's your favorite workout music? 안녕, 뿌띠. 완벽한 데이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Hi, 패디, what's your idea of a perfect date? Hi, 패디, what's your idea of a perfect date? Hi, 패디, what's your idea of a perfect date? Nick이 체크인 중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여행 추억이 있나요? Nick, checking in, any favorite travel memories? Nick, checking in, any favorite travel memories? Nick, checking in, any favorite travel memories? 5. 여행 및 관광지 추천 안녕, 패디,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Hey, 패디, heard you love exploring new places? Hey, 패디, heard you love exploring new places? 여기 이 닉, 이국적인 모험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Nick here, ever dreamt of exotic adventures? 패티, 당신의 꿈의 목적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패티, let's talk about your dream destinations. Nick이 체크인 중이에요. 배낭여행 모험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Nick checking in. Ever tried backpacking adventures? Nick checking in. Ever tried backpacking adventures? Nick checking in. Ever tried backpacking adventures? 패티, 낭만적인 유럽거리를 산책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패티, imagine strolling through romantic european streets. 패티, imagine strolling through romantic european streets. 패티, imagine strolling through romantic european streets. 안녕 패티. 숨겨진 아시아 보석을 탐험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닉이 당신의 이상적인 휴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패티. 열대섬 탈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패티. ever thought about a tropical island escape? 우리가 파리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기 닉. 고대의 불가사위와 역사를 꿈꾸시나요? 패티. 숨막히는 풍경으로의 자동차 여행을 계획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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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패티.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있나요? 패티. 숨막히는 풍경으로의 자동차 여행을 계획해보자. 닉이 체크인 중이에요. 눈 덮인 산 휴양지를 꿈꾸시나요? 패티. 아프리카 사파리의 스릴을 상상해보세요. 패티. 아프리카 사파리의 스릴을 상상해보세요. 마라케시의 활기 넘치는 시장을 탐험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패티. 북극광 아래에서 크루즈를 타는 것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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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닉, 남미 모험을 꿈꾸시나요? 패티, 매력적인 해변 마을에서 추억을 만들어보자. 패티, 매력적인 해변 마을에서 추억을 만들어보자. 일본 벚꽃 속에서 길을 잃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패티, 우리가 이탈리아의 태양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패티, 이마지니스 쉐어링 스토리아의 태양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패티, 이마지니스 쉐어링 스토리아의 태양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안녕 패티, 숲속의 아늑한 오두막을 꿈꾸시나요? 헤이, 패티, 드리밍 of a cozy cabin in the woods? 헤이, 패티, 드리밍 of a cozy cabin in the woods? 헤이, 패티, 드리밍 of a cozy cabin in the woods? 여기 이닉, 열기구 탑승은 어때요? Nick here, how about a hot air balloon ride? 패티, 인도로 문화 탈출을 계획해보자. 페디, let's plan a cultural escape to India. 페디, let's plan a cultural escape to India. 페디, let's plan a cultural escape to India. 우리가 함께 스위스 알프스를 하이킹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안녕 패티, 이집트의 경이로움을 탐험해보셨나요? 헤이, 페디, have you explored the wonders of Egypt? 헤이, 페디, have you explored the wonders of Egypt? 헤이, 페디, have you explored the wonders of Egypt? 여기 닉, 이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Nick here, daydreaming of a Mediterranean cruise. Nick here, daydreaming of a Mediterranean cruise. Nick here, daydreaming of a Mediterranean cruise. 패티, 뉴질랜드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자. 패티, let's get lost in the beauty of New Zealand. 발리에서 평화로운 휴식처를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패티? 우리가 코스타리카에서 폭포를 쫓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안녕 패티, 주말에 산토리니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닉은 베니스에서 낭만적인 곤돌라 타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Nick here, thinking of a romantic gondola ride in Venice. 패티, 교토의 매력적인 거리로 탈출해보세요. 패티, let's escape to the charming streets of Kyoto. 패티, let's escape to the charming streets of Kyoto. 패티, let's escape to the charming streets of Kyoto. 호주 아웃백의 별이 빛나는 밤을 꿈꾸시나요? 패티, 아이슬란드의 마법을 탐험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패티, 해외 페티, 아이슬란드의 마법을 탐험한가요? 패티, 아이슬란드의 마법을 탐험한가요? 패티, 아이슬란드의 마법을 탐험한가요? 닉은 로키즈의 아늑한 오두막을 꿈꾸고 있습니다. Nick, here. Dreaming of a cozy cabin in the Rockies. 패티.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자동차 여행을 계획해보자. 패티.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자동차 여행을 계획해보자. 우리가 바르셀로나의 건축물에 감탄한다고 상상해보세요. Imaginous marvelling at the architecture in Barcelona. Imaginous marvelling at the architecture in Barcelona. 안녕 패티. 모로코 사막 모험을 꿈꾸시나요? Hey, Petty. Dreaming of a desert adventure in Morocco? Hey, Petty. Dreaming of a desert adventure in Morocco? Hey, Petty. Dreaming of a desert adventure in Morocco? 여기 닉 이경치 좋은 기차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Nick, here. Picturing us on a scenic train journey. Nick, here. Picturing us on a scenic train journey. Nick, here. Picturing us on a scenic train journey. 패티. 온천여행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나요? Petty. Ever thought about a hot spring retreat? 센트럴파크에서 낭만적인 산책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picture is taking a romantic stroll in central park. 안녕 패티. 프렌치 리비에라. 프렌치 리비에라. 에서 주말을 보내는 것을 꿈꾸시나요? Hey, Petty. Dreaming of a weekend in the French Riviera? Hey, Petty. Dreaming of a weekend in the French Riviera? Hey, Petty. Dreaming of a weekend in the French Riviera? Hey, Petty. Dreaming of a weekend in the French Riviera? 여기 닉 이 케냐 사파리에 있는 우리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Nick, here. Imagining us on a safari in Kenya. Nick, here. Imagining us on a safari in Kenya. Nick, here. Imagining us on a safari in Kenya. Petty. 태국 문화체험을 계획해보자. Petty. Let's plan a cultural immersion in Thailand. Petty. Let's plan a cultural immersion in Thailand. 교토의 역사적인 거리를 탐험한다고 상상해보세요. Imagining us exploring the historic streets of Kyoto. Imagining us exploring the historic streets of Kyoto. Imagining us exploring the historic streets of Kyoto. 안녕, Petty. 그리스 섬으로의 크루즈 여행을 고려해본 적이 있나요? Hey, Petty. Ever considered a cruise to the Greek islands? Hey, Petty. Ever considered a cruise to the Greek islands? Hey, Petty. Ever considered a cruise to the Greek islands? Nick, here. Daydreaming of a cozy cabin in the Alps. Nick, here. Daydreaming of a cozy cabin in the Alps. Nick, here. Daydreaming of a cozy cabin in the Alps. 패티, 아맘피 해안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자 패티, let's get lost in the beauty of the Amalfi Coast 패티, let's get lost in the beauty of the Amalfi Coast 패티, let's get lost in the beauty of the Amalfi Coast 스위스에서 경치 좋은 기차 여행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패티 Ever thought about a scenic train ride in Switzerland, 패티? Ever thought about a scenic train ride in Switzerland, 패티? 우리가 몰디브에서 일모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패티 Imaginous watching the sunset in the Maldives, 패티 Imaginous watching the sunset in the Maldives, 패티 1. 자기소개 및 관심사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닉이에요. 저는 28세이고 미국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꼬마야? 저는 LA에서 온 음악의 오가 닉입니다. What's up, Petty? I'm Nick, a music lover from LA. 안녕, 뷰띠. 여기 닉은 미식가이자 열렬한 여행자입니다. Hi, Petty. Nick here, a foodie and an avid traveler. Hi, Petty. Nick here, a foodie and an avid traveler. Hi, Petty. Nick here, a foodie and an avid traveler. 안녕하세요. 저는 닉이에요.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가요? Howdy, I'm Nick. passionate about art an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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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ness freak and a tech enthusiast Hey Petty, I'm Nick. Fitness freak and a tech enthusiast Hey Petty, I'm Nick. Fitness freak and a tech enthusiast 인삿말, Nick, 28세, 은 사진과 자연 하이킹을 좋아합니다. Greetings, Nick, 28, into photography and nature hikes Greetings, Nick, 28, into photography and nature hikes Greetings, Nick, 28, into photography and nature hikes 안녕 뷰띠. 여기 닉은 영화광이자 커피 중독자입니다. 안녕 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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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게이머이자 요리사 지망생인 닉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요, I'm Nick, a gamer and aspiring chef. how about you? 요, I'm Nick, a gamer and aspiring chef. how about you? 요, I'm Nick, a gamer and aspiring chef. how about you? 무슨 일 있어, 꼬마야? 책벌레이자 개를 사랑하는 닉입니다. what's good, petty? Nick here, a bookworm and dog lover. what's good, petty? Nick here, a bookworm and dog lover. 여기요, 모험을 사랑하는 음악가 닉입니다. hey, Nick here, a musician with a love for adventure. hey, Nick here, a musician with a love for adventure. hey, Nick here, a musician with a love for adventure. 안녕 뷰띠. 저는 스포츠 팬이자 피트니스 매니아인 닉입니다. hi, petty. I'm Nick, a sports fan and fitness enthusiast. hi, petty. I'm Nick, a sports fan and fitness enthusiast. hi, petty. I'm Nick, a sports fan and fitness enthusiast. 안녕하세요. 저는 Nick이에요. 천문학 속으로, 가끔 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hey, I'm Nick, into astronomy, let's talk stars sometime. hey, I'm Nick, into astronomy, let's talk stars sometime. hey, I'm Nick, into astronomy, let's talk stars sometime. 잘 지내요. 꼬마, 여기 Nick은 해변의 오가이자 서퍼입니다. How's it going, petty? Nick here, a beach lover and surfer. How's it going, petty? Nick here, a beach lover and surfer. How's it going, petty? Nick here, a beach lover and surfer. What's cooking, petty? Nick here, a food blogger at heart. What's cooking, petty? Nick here, a food blogger at heart. What's cooking, petty? Nick here, a food blogger at heart. 안녕, 뷰띠. 코딩을 좋아하는 기술 전문가 Nick입니다. Hi, petty. Nick here, a tech geek who loves coding.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사랑하는 패셔니스타 Nick입니다. Hey there, I'm Nick, a fashionista with a passion for travel. Hey there, I'm Nick, a fashionista with a passion for travel. Hey there, I'm Nick, a fashionista with a passion for travel. 사소한 인사, 식물을 키우는 부모이자 자연을 사랑하는 Nick입니다. Greetings, petty. Nick here, a plant parent and nature lover. 요, 저는 닉이에요. 즉흥적인 여행을 즐기는 뮤지션입니다. 요, 저는 닉, a musician who enjoys spontaneous road trips. 무슨 일이야, 꼬마야? 여기 닉은 커피 중독자이자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안녕, 뷰띠. 야외 요가를 좋아하는 피트니스 마니아 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영감을 구합니다. Howdy, I'm Nick. Into painting and seeking inspiration. Howdy, I'm Nick. Into painting and seeking inspiration. 여기요. 게이머이자 애니메이션 애호가인 닉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관심이 있나요? Hey, Nick here, a gamer and anime enthusiast you into that? Hey, Nick here, a gamer and anime enthusiast you into that? 안녕, 뷰띠. 살사와 힙합을 사랑하는 댄서 닉입니다. Hi, Petty. I'm Nick, a dancer who loves salsa and hip-hop. Hi, Petty. I'm Nick, a dancer who loves salsa and hip-hop. 무슨 일 있어, 꼬마야? 여기 닉은 작가이자 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What's good, Petty. Nick here, a writer and poetry lover. What's good, Petty. Nick here, a writer and poetry lover. What's good, Petty. Nick here, a writer and poetry lover. 인삿말, 28세의 닉은 본래 야생동물 사진작가입니다. Greetings, Nick, 28, a wildlife photographer at heart. Greetings, Nick, 28, a wildlife photographer at heart. Greetings, Nick, 28, a wildlife photographer at heart. 안녕, 뷰띠. 여기 빈티지 비닐 수집가인 닉이 있습니다. 즐겨 찾기가 있나요? Hi, Petty. Nick here, a vintage vinyl collector. Any favorites? Hi, Petty. Nick here, a vintage vinyl collector. Any favorites? Hi, Petty. Nick here, a vintage vinyl collector. Any favorites? 안녕, Petty. 난 닉이에요. 요리법을 요리하고 실험해 보세요. Hey, Petty. I'm Nick. Into cooking and experimenting with recipes. Hey, Petty. I'm Nick. Into cooking and experimenting with recipes. Hey, Petty. I'm Nick. Into cooking and experimenting with recipes.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술 전문가이자 앱 개발자인 닉입니다. 여기요. 장거리 운전을 좋아하는 자동차 매니아인 닉입니다. 무슨 요리야? 패티, DIY 매니아이자 공예가인 닉입니다. py How are you? 패티, nit here, a DIY enthusiast and crafter. 안녕 뷰띠. 여기 닉은 새로운 트레이를 탐험하는 것을 즐기는 등산객입니다. 안녕. 사소한. 저는 영양을 사랑하는 피트니스 트레이너입니다. 안녕 뷰띠. 저는 닉이에요. 야생동물 애호가이자 주목받는 사진가입니다. 요. I'm Nick. A wildlife enthusiast and aspiring photographer. 무슨 일이야? 꼬마야? 여기 닉은 언어 학습자이자 다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안녕 뷰띠. 여기 재즈 음악 애호가인 닉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장르가 있나요? 하이 페디. Nick here. A jazz music lover. Any favorite genres? 하이 페디. Nick here. A jazz music lover. Any favorite genres? 사소한 인사. 전략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 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이에요. 정원 가꾸기와 나만의 채소 재배하기. 하이 페디. I'm Nick. Into gardening and growing my own veggies. 하이 페디. I'm Nick. Into gardening and growing my own veggies. 하이 페디. I'm Nick. Into gardening and growing my own veggies.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 블로거 닉입니다. 당신을 흥분시키는 기술 트렌드가 있나요? 하이 페디. I'm Nick. A technology blogger. Any tech trends excite you? 하이 페디. I'm Nick. A technology blogger. Any tech trends excite you? 하이 페디. 무슨 일 있어? 꼬마야? 경험을 중시하는 미니멀리스트 닉입니다. 하이 페디. Nick here. A minimalist who values experiences. 하이 페디. Nick here. A minimalist who values experiences. 하이 페디. Nick here. A minimalist who values experiences. 하이 페디. Yo. 저는 Nick here. Beach volleyball 선수이자 수상 스포츠 매니아입니다. 하이 페디. Yo. I'm Nick. A beach volleyball player and water sports enthusiast. 하이 페디. Yo. I'm Nick. A beach volleyball player and water sports enthusiast. 하이 페디. Yo. I'm Nick. A beach volleyball player and water sports enthusiast. 하이 페디. 무슨 일이야? 꼬마야? 여기 팟캐스트 중독자인 Nick이 있습니다. 어떤 권장사항이 있습니까? 하이 페디. Nick here. A podcast junkie. Any recommendations? What's up 페디. Nick here. A podcast junkie. Any recommendations? What's up 페디. Nick here. A podcast junkie. Any recommendations? 안녕 뿌띠. 여기는 차 감전가인 Nick입니다. 당신이 즐겨 마시는 음료는 무엇입니까? 하이 페디. Nick here. A tea connoisseur. What's your go-to beverage? 하이 페디. Nick here. A tea connoisseur. What's your go-to beverage? 하이 페디. Nick here. A tea connoisseur. What's your go-to beverage? 안녕. 사소한. 저는 웰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피트니스 트레이너 Nick입니다. 하이 페디. I'm Nick. A fitness trainer with a passion for wellness. 하이 페디. I'm Nick. A fitness trainer with a passion for wellness.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릴을 좋아하는 산악자전거 라이더 닉입니다. 여기요. 여기 자연사진작가인 닉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시도해본 적이 있나요? Hey! Nick here, a nature photographer. Ever tried photography? Hey! Nick here, a nature photographer. Ever tried photography? Hey! Nick here, a nature photographer. Ever tried photography? 안녕, 뷰띠. 여기는 음악 프로듀서인 닉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무엇입니까? Hi! Petty! Nick here, a music producer. What's your favorite genre? Hi! Petty! Nick here, a music producer. What's your favorite genre? 사소한 인사, 창의력을 사랑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닉입니다. Greetings, Petty! Nick here, a graphic designer who loves creativity. Greetings, Petty! Nick here, a graphic designer who loves creativity. 무슨 요리야? 무슨 요리야? Petty? 여기 음식 평론가인 닉이 준비 중입니다. What's cookin', Petty! Nick here, a food critic in the making. What's cookin', Petty? Nick here, a food critic in the making. What's cookin', Petty? Nick here, a food critic in the making. 안녕, 사소한. 저는 방황하는 여행자 닉입니다. 꿈의 목적지가 있나요? Hey, Petty! I'm Nick, a wanderlust-driven traveler. Any dream destinations? Hey, Petty! I'm Nick, a wanderlust-driven traveler. Any dream destinations? Hey, Petty! I'm Nick, a wanderlust-driven traveler. Any dream destinations? 요, 저는 닉이에요. 올빼미와 몽산가, 별관찰 모험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요, I'm Nick, a night owl and stargazer. Ever been on a stargazing adventure? 요, I'm Nick, a night owl and stargazer. Ever been on a stargazing adventure? 요, I'm Nick, a night owl and stargazer. Ever been on a stargazing adventure? 2. 일상생활과 문화 비교 안녕 패티, 저는 닉이에요. 저는 뉴욕에서 왔습니다. 헤이 페디, I'm Nick, I'm from NYC. 헤이 페디, I'm Nick, I'm from NYC. 헤이 페디, I'm Nick, I'm from NYC. 나는 도시생활의 분주함을 좋아합니다. 당신도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있나요? Do you enjoy fast-paced lifestyles, too? Do you enjoy fast-paced lifestyles, too? Do you enjoy fast-paced lifestyles, too?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뉴욕 피자이다. My favorite food is 뉴욕 피자. My favorite food is 뉴욕 피자. My favorite food is 뉴욕 피자. 우리 음식 교환하는 게 어때요? How about we do a food exchange? How about we do a food exchange? 당신의 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나와 공유해보세요. Share your country's favorite dish with me. Share your country's favorite dish with me. Share your country's favorite dish with me. 문화 행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I'm curious about your cultural celebrations. I'm curious about your cultural celebrations. I'm curious about your cultural celebrations. 참석을 추천하고 싶은 독특한 축제가 있나요? Any unique festivals you'd recommend attending? Any unique festivals you'd recommend attending? Any unique festivals you'd recommend attending? 나는 문화적 다양성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I find cultural diversity fascinating, don't you? I find cultural diversity fascinating, don't you? 패티, 당신의 하루 일과에 대해 말해주세요. 페디, tell me about your daily routine. 페디, tell me about your daily routine. 페디, tell me about your daily routine. 집에 흥미로운 전통이 있나요? Do you have any interesting traditions at home? Do you have any interesting traditions at home? Do you have any interesting traditions at home? 나는 다양한 문화적 규범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I enjoy exploring different cultural norms. I enjoy exploring different cultural norms. I enjoy exploring different cultural norms. 이전에 여러 곳을 여행해 본 적이 있나요? Have you traveled to many places before? Have you traveled to many places before? Have you traveled to many places before?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을 저와 공유해 보세요. 나는 항상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I've always wanted to learn a new language. 당신의 언어로 된 문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teach me a phrase in your language? Could you teach me a phrase in your language? Could you teach me a phrase in your language? 언어와 문화는 서로 얽혀 있죠? Language and culture are intertwined, right? Language and culture are intertwined, right? Language and culture are intertwined, right? Patty, 당신이 즐겨 먹는 위한 음식은 무엇인가요? Patty, what's your go-to comfort food? Petty, what's your go-to comfort food? 나는 포근한 비 오는 날의 편안함을 찾습니다. I find comfort in cozy rainy days. I find comfort in cozy rainy days. I find comfort in cozy rainy days. 당신은 어떤가요? 비 오는 날이나 맑은 날? How about you? Rainy or sunny days? How about you? Rainy or sunny days? How about you? Rainy or sunny days? 저는 영화광입니다. 목록에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I'm a movie buff. Any favorites on your list? I'm a movie buff. Any favorites on your list? I'm a movie buff. Any favorites on your list? 함께 가상 영화의 밤을 계획해 봅시다. Let's plan a virtual movie night together. Let's plan a virtual movie night together. Let's plan a virtual movie night together. 나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I admire people with artistic talents. Do you? I admire people with artistic talents. Do you? I admire people with artistic talents. Do you? 당신의 문화에는 전통 예술 형태가 있나요? Any traditional art forms in your culture? Any traditional art forms in your culture? Any traditional art forms in your culture? 패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은 무엇인가요? 패티, what's your favorite childhood memory? 패티, what's your favorite childhood memory? 패티, what's your favorite childhood memory? 어린 시절 이야기는 항상 미소를 가져다 줍니다. 나는 우리 도시의 숨겨진 보석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ove exploring hidden gems in my city. I love exploring hidden gems in my city. I love exploring hidden gems in my city. 당신의 고향에는 숨겨진 보석이 있나요? Any hidden gems in your hometown? 닉네임은 항상 독특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렇죠? Nicknames always tell a unique story, right? Petty, 별명은 어떻게 얻었나요? Petty, how did you get your nickname? 나는 긍정적인 기운을 굽게 믿습니다. I'm a firm believer in positive vibes. 당신에게 기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brings you joy and positive energy? 이전에 문화 교류 행사를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Ever tried a cultural exchange event before?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it could be a fun experience. Petty,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유형은 무엇인가요? Petty, what's your favorite type of music? Petty, what's your favorite type of music? Petty, what's your favorite type of music? 음악은 문화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해준다고 믿습니다. Music connects people across cultures, I believe. Music connects people across cultures, I believe. 함께 공동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Let's create a collaborative playlist together. Let's create a collaborative playlist together. Let's create a collaborative playlist together. 춤을 추거나 콘서트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Do you enjoy dancing or attending concerts? Do you enjoy dancing or attending concerts? Do you enjoy dancing or attending concerts? Petty, 좋아하는 책 있어요? Petty, do you have any favorite books? Petty, do you have any favorite books? Petty, do you have any favorite books? 좋은 책 추천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Useful 책 추천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A good book recommendation is always appreciated. A good book recommendation is always appreciated. A good book recommendation is always appreciated. What's your take on the work life balance? 나는 일상의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믿습니다. I believe in finding joy in everyday moments. 패티씨, 매일 하는 의식이 있나요? 내 것에는 진한 커피 한 잔이 포함되어 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 당신의 취향은 무엇입니까? A cup of tea or coffee, what's your preference? 저는 웃음이 최고의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코미디언이나 공유하고 싶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나요? 패티씨,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휴식방법은 무엇인가요? 패티씨,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휴식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는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산책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어때요? 휴식을 위한 자연 또는 도시 풍경? 3. 취미와 함께하는 활동 제안 안녕 패티, 언제 한번 같이 요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이 패티, how about trying cooking together sometime? 하이 패티, how about trying cooking together sometime? 하이 패티, how about trying cooking together sometime? 여기 닉, 주말 하이킹을 원하시나요? 패티? 패티, 댄스 수업에 참여할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패티, ever thought about joining a dance class? 패티, ever thought about joining a dance class? 패티, ever thought about joining a dance class? 닉이 들러요. 새로운 박물관을 탐험해보자. 패티 안녕하세요 패티, 저와 함께 사진 찍을래요? 패티, ever thought about joining a danc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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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이 체크인 중이에요? 영화의 밤, 당신과 나만? 닉이 체크인 중이에요? 영화의 밤, 당신과 나만? 닉 체킹인 인, 무비 나이트, just you and me? Nick Checking In, Movie Night, Just You and Me? 패티, 사이클링 데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티, what's your take on a cycling date? 패티, what's your take on a cycling date? 패티, what's your take on a cycling date? Nick이 우리에게 도자기 수업 데이트를 제안해요. Nick proposing a pottery class date for us. 아늑한 북클럽은 어때요? 패티? How about a cozy book club, 패티? How about a cozy book club, 패티? How about a cozy book club, 패티? Nick 위 아이디어, 새로운 언어를 함께 배우자. Nick's idea, let's learn a new language together. Nick's idea, let's learn a new language together. Nick's idea, let's learn a new language together. 패티, 살사 수업으로 분위기를 띄워보자. 패티, let's spice it up with a salsa class. 패티, let's spice it up with a salsa class. 패티, let's spice it up with a salsa class. Nick이 우리에게 페인팅 세션을 제안했습니다. Nick's suggesting a painting session for us. Nick's suggesting a painting session for us. 패들보드를 타본 적 있나요? 패티, 갑시다. 패티야, 동네 펍에서 퀴즈를 풀어볼까? 해, 패티, 트리비아 나잇 at a local pub? 해, 패티, 트리비아 나잇 at a local pub? 해, 패티, 트리비아 나잇 at a local pub? 여기 이닉, 노래방에 밤 들어가셨나요? 패티? Nick here, karaoke night, you in, 패티? Nick here, karaoke night, you in, 패티? 경치 좋은 소풍은 어때요? 패티? 패티, 이번 주말 방탈출 챌린지? 패티, escape room challenge this weekend? 패티, escape room challenge this weekend? 패티, escape room challenge this weekend? 니귀 아이디어, 보드게임 클럽에 가입하자. Nick's idea, let's join a board game club. Nick's idea, let's join a board game club. 두 사람을 위한 요가 세션이여, 패티, 관심 있는? 요가 세션 for two, 패티, interested? 안녕하세요 패티, 주말 자동차 여행은 어때요? 하이, 패티, how about a weekend road trip? 하이, 패티, how about a weekend road trip? 하이, 패티, how about a weekend road trip? 닉이 패티와 함께 별이 빛나는 밤을 제안합니다. Nick proposing a stargazing night with you, 패티. Nick proposing a stargazing night with you, 패티. Nick proposing a stargazing night with you, 패티. 패티, 암벽등반을 시도해 본 적 있나요? 갑시다. 패티, ever tried rock climbing? Let's go. 패티, ever tried rock climbing? Let's go. 패티님, 포근한 커피숍 데이트 어때요? How about a cozy coffee shop date, 패티? How about a cozy coffee shop date, 패티? How about a cozy coffee shop date, 패티? Nick's idea, let's attend a live music gig. Nick's idea, let's attend a live music gig. Nick's idea, let's attend a live music gig. 패티, 요리 수업 모험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패티, up for a cooking class adventure? 패티, up for a cooking class adventure? 패티, up for a cooking class adventure? Nick이 체크인 중이에요. 조깅하러 갈까요? Nick, checking in, let's go for a jog. Nick, checking in, let's go for a jog. Nick, checking in, let's go for a jog. 실내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적 있나요? 패티, 흥미롭지 않나요? 패티, 와인 시음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패티, what's your opinion on a wine tasting date? 패티, what's your opinion on a wine tasting date? 패티, what's your opinion on a wine tasting date? 여기 있니, 우리 집에서 포트럭 저녁을 먹나요? Nick, here, potluck dinner at my place. Nick, here, potluck dinner at my place? Nick, here, potluck dinner at my place? 사진 산책은 어때요? 패티? How about a photography walk, 패티? How about a photography walk, 패티? 패티, 새로운 보드게임 카페에 도전해보자. 패티, let's try a new board game cafe. 패티, let's try a new board game cafe. 패티, let's try a new board game cafe. Nick, 위 아이디어, 근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둘러보자. Nick's idea, let's explore a nearby farmer's market. Nick's idea, let's explore a nearby farmer's market. Nick's idea, let's explore a nearby farmer's market. DIY 공예의 날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패티? Interested in a DIY crafting day, 패티? Interested in a DIY crafting day, 패티? Interested in a DIY crafting day, 패티? 안녕하세요, 패티. 비치발리볼 경기 어때요? Hey, 패티, how about a beach volleyball match? Hey, 패티, how about a beach volleyball match? Hey, 패티, how about a beach volleyball match? 빈티지 쇼핑을 제안하는 Nick Nick proposing a vintage shopping spree? Nick proposing a vintage shopping spree? Nick proposing a vintage shopping spree? 요리 대회를 고려해 본 적 있나요? 패티? Ever considered a cooking competition, 패티? Ever considered a cooking competition, 패티? Ever considered a cooking competition, 패티? 패티,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티, what's your take on a bike ride together? 패티, what's your take on a bike ride together? 패티, 패티, what's your take on a bike ride together? Nick, 이 영화 마라톤을 제안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무엇입니까? Nick suggesting a movie marathon, your favorite genre? Nick suggesting a movie marathon, your favorite genre? 라이브 코미디 쇼에 참석하자, 패티? 패티, let's attend a live comedy show, 패티 패티, 댄스 클럽에 가보는 건 어때? 패티, how about trying out a dance club? 패티, how about trying out a dance club? 패티, 패티, how about trying out a dance club? 여기 이 닉, 퍼즐에 도전해보세요. Nick here, let's attempt a puzzle challenge. Nick here, let's attempt a puzzle challenge. Nick here, let's attempt a puzzle challenge. 주말 카양 모험은 어때요, 패티? how about a weekend kayaking adventure, 패티? how about a weekend kayaking adventure, 패티? how about a weekend kayaking adventure, 패티? 패티야, 초콜릿 만들기 수업을 들어보자. 패티, let's try a chocolate making class. 패티, let's try a chocolate making class. 패티, let's try a chocolate making class. Nick, 위 아이디어,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탐험해보세요. Nick's idea, let's explore a food truck festival. Nick's idea, let's explore a food truck festival. Nick's idea, let's explore a food truck festival. 사진 보물 찾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패티? interested in a photo scavenger hunt, 패티? interested in a photo scavenger hunt, 패티? interested in a photo scavenger hunt, 패티? 안녕하세요, 패티. 일몰 그림 그리기 시간 어때요? 하이, 패티, how about a sunset painting session? 하이, 패티, how about a sunset painting session? 하이, 패티, how about a sunset painting session? 주말 벼룩시장 방문을 제안하는 닉. Nick proposing a weekend flea market visit. Nick proposing a weekend flea market visit. Nick proposing a weekend flea market visit. 패티, 가상현실 아케이드를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갑시다. 패티, ever tried a virtual reality arcade? let's go! 패티, ever tried a virtual reality arcade? let's go! 패티, ever tried a virtual reality arcade? let's go! 주말 캠핑 여행은 어때요, 닉? how about a weekend camping trip, 닉? how about a weekend camping trip, 닉? how about a weekend camping trip, 닉? 닉이 체크인 중이에요. 탈출시를 정복하자. Nick checking in. Let's conquer an escape room. Nick checking in. Let's conquer an escape room. Nick checking in. Let's conquer an escape room. 4. 일상 영어 표현 및 회화 연습. 안녕 뷰띠. 지금까지 하루 잘 보내고 계시나요? Hi, Petty. How's your day going so far? Hi, Petty. How's your day going so far?